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건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한 몇 해 전에 몇 해 전에 이제 회사를 평가해 가지고 해외 기업들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을 만났더만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회사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회사 가치를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매물이 그렇게 썩 좋은 매물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네요. 보니까 3분기에 국내 상장사의 60% 이상 정도가 영업실적이 기대치에 밑돌았고 500대 중경기업도 영업이익의 전분기 비해서 10.3% 감소했고 이거는 뭐 단기적이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장사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기업 부채의 급증은 한번 주목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뉴스네요. 성장시가 한참 가파르게 달릴 때는 부채도 좋은 부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고 그런 그런 상황에서 기업 부채가 이렇게 누적된다는 것은 큰 문제죠. 6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6월 말까지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성장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가계 부채도 그렇고 기업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외환 위기 때보다도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이나 그 다음에 기업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이게 여러분들 물론 그림을 그리기 에 따라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25%네요. 이게 참 외환 위기 때는 이제 유동성 일종의 유동성 위기였는데 이때도 보면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 부채가 108% 아마 재벌들은 그 당시에 200-300% 된 기업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 추세선을 보게 되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 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124% 그러니까 빚으로 계속 이제 나라가 굴러가는 거죠. 이제 정부 부채도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정부 부채도 한 3천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기보다도 고이자 부담을 갚으면서 버티고 있다. 구조조정이 안 됐으니까 계속 또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한국의 기업 부채가 2,700조니까 한 3천조 정도 잡아보면 되겠네요. 3천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가 지난 한국경제 60년 성장사를 보게 되면 대개 경제 위기에 소위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이 대개 기업 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빚을 참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민간신용 가계부채 기업 부채 합의 225.7%로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기업 부채가 2019년도에 국내 총생산 대비 101%였던 것이 코로나를 지나면 757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대단하네요. 2019년 대비해 가지고 2023년도에 그 사이에 757조가 늘었네요. 대출이 600조. 채권 발행이 118조니까.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 한 3, 4년 사이에 700조 정도가 늘어났네요. 너무 많네요. 레지나님 말씀처럼 부채로 온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채는 참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보면 보시게 되면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 세계 3위, 단기 부채도 크네요. 급전으로 버티는 기업들. 2022년부터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네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특징은 기업 부채 위기가 많았고 현재 상황은 imf보다 더 심각하고 15% 정도는 이자도 지금 벌어서 못 갚을 지경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실물 경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체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하단에 대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이렇게 쭉 보니까 액면 그대로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 정아아빠라는 분이 글을 좀 써놨네요. 100%를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업에 계시는 분 같네요. 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학자들이나 연구소 있는 사람하고 또 다른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라 발신할 거 아닙니까? 이 한 번 보시죠. 부채청산을 빨리 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인들 마냥 돈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다. 정부도 쓸만한 돈이 지금 없다. 지금 회사는 멀쩡한 회사들이 별로 없다. 현장에 아주 여러분들 발을 딛고 있는 분 같습니다. 대부분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막아나서도 은행 채권으로 결국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대출로 덮지 못할 상황까지 올 것이다. 빨리 부채를 청산해라. 부채로 매입한 아파트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처분해라. 특히 이제 부동산 개발업 같은데 돈이 많이 묵힌 경우는 어려움이 더 많아지겠죠. 한 3년 전에 아주 노른자 땅을 그냥 팔고 현찰을 딱 그냥 챙기는 한 회사 사장 회장님을 봤는데 그때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건설사 부도는 이제 시작이고 시행사에 돈을 쏟다 부어도 집을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집도 뭔가 경기가 좋고 뭐가 잘 돌아가야 사지 당신들 다들 돈 있나? 뭐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쓴 그런 것보다 댓글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당신 중심의 입장이 아니고 사채업자 입장의 시장을 한번 봐라. IMF보다 더 심한 불황 상황이 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시는 이미 예건이 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신용등급 A-급 건설회사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다. 지금 은행은 채권 발행하고 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는가? 한전도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경제 상황은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다는 말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 정아빠란 분의 신원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제가 글을 딱 읽어보니까 이분은 지금 현장을 괴뚫고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론사의 중견 칼럼리스트나 대학이 계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지 않습니까 자금경색 상태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대출로 연명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그런 부분부터 골마 터질 것이고 경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부채를 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갚아나가기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제가 이제 재벌 2세나 3세들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조금 몇 해 동안 호황기 때 m&a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 가지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닥부터 이렇게 기어서 올라간 사람들은 부채를 아주 조심을 하는데 물론 성장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저 양반들이 참 아주 극심한 그런 경험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빌려 가지고 뭘 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을 보게 되시면 지금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이렇게 부채 비율이 지금 급증을 해 가지고 어려운데 가계부채도 많고 기업 부채도 많고 정부 부채도 많고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여러분 경제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벨트를 잘 매시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의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